홍신 시절에 최초의 머드 게임이라 그래갖고 그게 이렇게 뭐 그래픽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야 어느 방으로 가갖고 사람들이랑 채팅하고 이렇게 잠깐 그렇게 그냥 숫자를 누르는 거였지 어째껏 온라인 게임이고 온라인 게임이었어 아 스킬을 해도 저렇게 스탯을 올릴 수 있군요 옛날에 주라기 공원이라는 한국 그때 천리안이 연 나우누리였나 했던 그런게 하이텔이었나 기억이 안 나 그냥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어 EXPC 파이팅! 감사합니다! 예! 파이팅! 예! 지우! 땡큐! 지우 땡큐! 응 아 죽여 죽어가지고 근데 채팅이 빨리 나온다 여기는 오케이 파살맛션 죽여라 죽여 그렇지! 모아서! 아이 피했다! 아 피했어 아 얘 왜 이렇게 얘 웃음 왜 이렇게 빙구 웃음이죠? 좋은데? 나 이런 빙구 웃음 좋아해 완전 빙구네? 완전 빙구네? 저봐라! 어 얘 얘 먼저 막타를 먹어야지 아 막타 좀 먹자 자 잡아! 아 저 또 몰려있다 우리 계속 근데 크래비랑만 싸우는 것 같다 그치? 아 근데 우리 근데 역전했어 지금 우리 TV 역전했어 어 얘 우리만 안 죽으면 돼 왜 우리만 안 죽으면 돼 어 레벨업 예! 어 저 이번에 R 됐겠다 R 공격! 아 근데 이따 쌓아야 돼 애들이 피가 딸랑딸랑 할 때 딸랑딸랑 할 때 어 맘이 딸랑딸랑 할 때까지 얍 합숙하자 어 저기있다 여기가 여취 나이스! 막 쏴! 여취 나이스 아 뭔가 여취 막 때려 난 타려! 난 타려! 잡아야 돼! 아 또 있다! 아아악! 망했다! 망했다! 아아악! 잘했는데 잘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 봐 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아니야 비슷해! 롤랑 비슷해 이거만 하면 돼 그니까 뭐냐면은 대신에 이게 달라 누르고서 찍어야 돼 상대방은 그니까 추가 묶는 거거든 왼쪽 그.. 왼쪽.. 그걸로요? 오른쪽 클릭이야 여기 떠! 십자모양으로 돼 있어 그리고 이것도 그래 이것도 그래 아 이거 피 먹어 일단 성장가가지고 미리 사놔 좀 이따 어떻게 해야 돼 정권의 충북 표현이 발 클릭 우클릭이야 괜찮아 아 근데 보관.. 아니 가야지 보관함에서 돼 지금 14초나 됐으니까 아 여기 딱 나와야지? 어 저기 가야지 보관함으로 돼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왔다! 어 왔다 이거를 드래그해 드래그해 아니 드래그 아 그냥 이걸로? 그리고 사는 거는 우클릭 사는 거는 그냥 거기서 우클릭 누르면 돼 어 두 개 사줬지 지금 아 오케이 세 개만 하지 뭐 이거 만화도 만화 어딨어? 오케이 만화 하나 더 해 만화 은근히 많이 나 어.. 공격 막할때 왜 만화나? 됐어 찍어 우클릭으로 찍은 다음에 그거 움직이면서 가고 오케이 어 그리고 이것도 1번 2번 외우고 있다가 얼른 먹고 나를 찍어야 돼 어 오케이 여기를 찍지 말고 이거 캐릭터 찍는데 오케이 같이 가자고 가 가자 아이씨 우리 뭐 다른 아이템 좀 사야되데요 응 로션이 다이어의 영웅에게 죽었습니다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올라와있네요 피어 피어 스파이크 스파이크 그래? 와우 예아 아이씨 아이씨 어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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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 마키타야 내꺼 마키타는 내꺼야 자 피할수 있으면 피해봐 아 죽을때마다 돈깍기는거 아아아아안돼 죽을때마다 돈깍기는군요 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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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그.. 이씨 오케이 이씨 더 멀리 쏠 수 있겠군 예 으음 이리오 그치 전시오 미 좋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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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적군의 상부 병행이 파괴되었습니다 가지가 아 쟤한테는 안통하나 아 운이었군요 아 운이었다 아 운이었다 공격 예 이게 내 거기 보다 아플걸 이 예 예 예 예 예 예 도망가 아이씨 죽었다 죽었습니다 이럴수 죽었다 이럴수가 저걸 먹었어야 했는데 먹을 수 있어 노 예 예 예 여기 있으면 필요 없는 거 아닌가? 아 너무 추워 적군의 하부 병이 파괴되었습니다. 이거 샀다. 보라색 아이템 이거. 적군의 적군의 파괴되었습니다. 이거 왜 이것만 뜨지? 몰라. 공격, 방어 이런 거다. 공격을 해 공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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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군의 중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내 핸드폰을 자꾸 여기다 놓는 거야. 미안해. 미안해. 으응? 배우란 걸 왜? 여기 가야겠다. 어서 가자. 왜 이렇게 또 밝아졌지? 잠시만요. 어 41-41. 어우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요. 아 밑에 네모가 다 노란색이면 스킬을 다 찍은 거군요. 알겠습니다. 빨리 와 빨리. 가자. 화살밭 좀 보냈어? 아 내가 막 타. 부를라 그랬는데. 어우. 화살밭이 어때?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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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죽었어. 오자마자 죽냐? 와. 대박. 끼지를 못하겠네. 대박. 대박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와우. 오 마이 갓. 오 오 쌤 님 같이 해요. 저희도 초본.. 아까 뭐였더라? 초본한테 좋은거? 리지? 이오? 뭐 이런거 있었는데 저 이거 너무 어려운거 같아요 용기사! 튜토리얼에선 용기사 이오는 더 어렵습니다. 이오 더 어려워요? 아까 누가 이오하라 그래갖고 어떤 분이 들어보셨더라? 윈드런, 패스터, 오케이. 윈드런, 힐, 디스 나도 실패를 겪어봤어. 별로 좋은거다, 아니다보니? 음.. 음.. 오케이 응.. 그 남자 전화번호 말해줘, 마지막 사람 발사가 남소 말해줘, 적군의 하부 병행이 파괴되기 이제 상급 크립이 생성됩니다. 파죽지세! 파죽지세 와 이쪽으로 다 몰리네요 그래? 와우 어 사라졌어 대박 뭐 회복이든 전에 죽어 어우 difficult it's too hard 2랑 5를 어떻게 해줄래? press E O? 5? O가 아니라 5? E M5 E M5 야 니꺼 파티에 없어? 예 어 와 어렵다 어렵다 자 길에 왔네요 예 예 예 예 왜 서있다 죽으시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죽었어요 아휴 추워 오늘 이렇게 춥네 오늘 좀 많이 춥네 이 스킬도 이 스킬도 육수를 늘려주고 5번 아이템들 이동 속도를 올려 같이 쓰면 더 좋다는 뜻이 아 그렇군요 아 왕치거나 추척할 때 2랑 5를 같이 돌아서 시너지 효과를 노려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다행퓨 하이 Down 여러분들 이거 한iejew이 좀 길다 아 어 어